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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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23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잃고, 우리에게는 왕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이번에는 왕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 50-50으로, 우리에게는 우리를 잃고, 우리에게는 우리를 잃고. Martin은 어떻게 되신다고 보시는지, 이번에 부를 수 있는지, 아니면 다음, 아니면 3차전 올라갔을 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지, 어떤지? 이번 경기부터 뛸 수 있게끔 좀 더 다들 기도했으면 좋겠다. 지금 정하기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, 대수리다, 안 대수리다,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. memang saat ini 50-50, Akushin tidak bisa menjawab kepastiannya seperti apa. jadi, Akushin mohon doanya dari para fans bola Indonesia, agar dia bisa bermain kali ini.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,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. 아마 할 것이다. 아직까지 싸인 안 했다.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. 아직도 안 했다. 아직도 안 했다. 아직도 안 했다. 그래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.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.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. 고맙습니다.